오늘 주말이라 콩두기천 수병공원에 나왔습니다. 좌측으로 보이는 데가 금오일 1차 아파트고 앞으로 보이는 데가 산책로입니다. 산책로 오른쪽으로 보이는 뷰는 예전에 이디오피아 오른쪽으로 보이는데 이디오피아 짜리 방금 전에 붕어가 터는데 그 영상을 못 찍었네요. 어휴 저 우리 친구들이 좋아서 노래 부르고 있네요. 오늘 낚시하는 분이 없네요. 조용한 호수과에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오늘 낚시하는 분이 없네요. 오늘 낚시하는 분이 없네요. 오늘 낚시하는 분이 없네요. 오늘 낚시하는 분이 없네요.